한국에서 키울 수 있는 튀기동물 우위 점막이 하이에나 몸길이 1 6m 몸무게 80kg 암컷이 수컷보다 큰 배체이다. 사바나의 청소부 하이에나 한국에서 키울 수 있는데 가격은 1200만원의 분양 중 4위 미어캣 몸길이 50cm 몸무게 1kg 정도 잡식성 곤충 메뚜기 잡아먹고 경계를 잘하는 동물로 알려진 분양과 50만원 정도의 분양 3위 코아티 몸길이 66cm 코가 길고 미국 너구리과이다. 발톱 길고 튼실 서식지 남아메리카 과일이나 사료 잡식성이라 잘 먹고 현재 분양가는 100만원 정도이다. 2위 킹카즈 몸길이 50cm 몸무게 3kg 갈색 양털과 비스눈은 크고 귀는 작다. 정말 귀여운 모습 킹카즈 나무에서 생활과일이나 작은 곤충을 먹음 멕시코와 브라질의 서식 분양가 300만원 정도의 분양 1위 수달 천연기념물 수달 키우고 싶다면 국물원 등록 부청에서 하고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사육시설을 갖추고 외국이나 한국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해외 분양시 천만원 이상이라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